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. 오늘은 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알죠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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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거 있잖아요. 작은 거 조금 맞죠. 조금의 좀 센 말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조금이란 말도 쓰죠. 맞을까요 맞죠. 조금이 맞다고요. 그러면 조금만 맞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맞다고요. 그러면 조금은 조금 맞나요. 여기서 기억 하나 더 붙여서 조금 조금 맞죠. 맞다고요. 그러면 조금은 맞을까요. 맞다고요. 다 맞습니다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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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아요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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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다. 신기하네. 안녕. 안녕하십니까.